파이팅 양정원! 다음은 하트야, 다음은 하트! 정원이가 제일 잘생겼어, 거기서. 다 불러요. 거짓말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뭐예요? 빨대국노동. 먹어도 돼. 내 차, 내 차. 내 차, 내 차. 내 차, 내 차. 진짜 맛있어, 이거. 냄새 좋다. 네, 예술은 정의, 답이 없어. 네가 뭐예요? 오빠가 하는 거야. 저 친구.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 제일 못하면 돼. 알바생이었어요? 세다가 막 토요먹고. 나는 사랑하는 멤버들을 위해서 요리하겠어. 와, 감동이다. 저는 저를 위해 할게요. 사랑하는 저를 위해. 아, 사실 나를 위해 하는 거야. 알고 있어. 말만 그렇게 해 봐. 말해야 돼. 고마워. 넌 왜 말도 안 해. 싫으니까. 저희 원래 저희에 대한 몇 가지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. 아, 왜? 이게 방송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, 사실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셰프는 성운이 됩니다. 그렇다면 저 때 저 시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안 나왔는데? 재윤이 형. 저때부터 운전을 했어? 밀때는 어느 때 쓰는 줄 알아? 밀때 쓰는 거야. 우리 팀 평균이 대급으로 낮추고 있어요, 진짜. 정말 재밌다. 아, 민트 좋아하세요? 네. 저도 민트 초코 집 엄청 좋아해요. 아, 정말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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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? 민트는 멤버들이 다 싫어해가지고. 아, 그래요? 아, 너무 재밌는데요? 아, 재밌어. 재밌어. 재밌다. 아, 그럼. 아, 아직도 안 먹었어요. 아, 지금 나. 아이스크림 먹을래요? 제거 왜 안 먹어줘요? 나는... 정원님의 최애 아이스크림은? 뭐. 정원님은 가리지 않아요? 응. 가리는 거 있어요. 그거는 뭐. 정원님 앞에 민초 집척 있어요? 민처도 지난라 진짜 형? 야 이제 왜 이렇게 해보십니까? 이 노래 언제 나가요? 아 이거 언제 나가요? 컴백 전 범바스틱 사이드아이 크리미널 오펜스틱 사이드아이 제이 뒤에 누구야? 뒤에 누구 있대요? 제이 형이 이런 거 진짜 무서워요 제 공평화 본다 하면 맨날 도망가요 공평화 봤는데 봐서 난 좋은 게임을 공평화 보는 이유를 모르겠어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들 얘기 아니야? 솔직히 뭐가 재밌어서 공평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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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를 갖다 놓은 거 무서운 거야? 공평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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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하지 않으셨어요? 네. 원래 말 아직 안 기록하잖아요. 정원이가 대신 말해주시죠. 네. 다시 편집점 올라갈 때는 제대로 속도하지. 네. 누구야? 잘 보셨나요? 저 누구 목소리? 누구, 어 목소리 좋으시다. 여기 중에 계신가? 아 이분이시다. 얼굴 가리시는. 아하하하하 엄마가 고사로 아빠야 할까? 먹고 가시나 와 이리 이쁘노? 야, 사와 지수다. 야, 잉냐? 너는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긴 글로벌였어. 글로벌였어. 아저씨들 그래서 빨리... 일단 보자. 이런 느낌인데 모르니까 내 뀌가 가봤어. 깜짝이야, 씨. 아, 깜짝이야. 매칭 돼가지고. 레이텔. 그럼 그냥 안 해. 이거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? 제게 왜 아무것도 안 입었어? 속에 티셔츠 입어야지.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올리는 게 꼬이게 돼. 니키야 너 팬티 뭐 입고 왔어? 팬티? 그 새로 산 거. 아, 그래? 니키 너 팬티 무슨 색이야? 검은색이요. 근데 사실 저희가 빌리프랩의 얼굴 담당이지 않습니까? 아, 저희밖에 없으니까. 살짝 삐진 건 아닙니다, 살짝 삐진 듯한 느낌. 3, 2, 1. 1, 2, 3, 2, 1. 약간 킹 받는 표정인데, 이거. 아, 킹 받는 표정. 그만해, 킹 받는 표정. 배달음식 57%로 배달을 받으면 되는데. 잠깐만, 배달음식을 그러면 여기서 내는 거냐. 있어? 배달음식을. so, keep this last night, prisoners thì. 우리가 이제 우리 인증이 뭔 하는지 아니까? 1600 스테이크. 1600 스테이크? 1600 스테이크? 5000 스테이크, 1600 스테이크? ports양 스테이크? Kohli. 오케이. 이게 항상 잘해요? 됐습니다. 이거 맛있어요. 야 Dasselukị 형 Baumann 이거 그렇게 즐ogen시다.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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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두 두 두 두 두 두가 으음 으음 그저 한 쪽에 자라 그저 한 쪽에 세인으로도 그 말 무슨 일이야 비비를 대단해 더 흘러지 아 또해 아 또해 아 또해 아 또해 감사합니다.